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뭐라고 저장돼있습니까? 형이요? 뭐라 저장돼있을까? 나 저장 안 돼있지? 정우 형 아니야? 여기 없는데?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알래스카에서 오셨거든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 네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! 아 네 잘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오셨고요 북극곰이랑 같이 잘 있나요? 네 네 네 꼬꼬미 좋아요 아 네 괜찮아요 물도 안하게 연진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의 활력성 인정 고마워요 인정? 오 마이갓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습니다 자 다음 멤버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진오진 샤오진 예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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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은 좀 생생한데 하하하 하하하 가동 좋아 혜연 나와 케미가 가장 잘 맞을 것 같아 같은 사람은 음 혜민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가 또 같은 A B이기 때문에 재민이와 함께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이와복 제일 행복한 순간 황여우와 함께 제 행운이니까 만나는 거 너무 유명 같아요 이즈 뭐지? 이즈 괜찮은데? 네 오렌지 레몬즈 크라우스 자 저희가 저희가 아 비키실까지 갖고 가 달고 가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동그랜 제사실 엔트로 모셔요? 티켓? 응 제사실 제사실 엄마 아빠 입고 있죠? 우리 만난 지 8년만은 같이 사서 찍은 상담이 없는데 좀만 더 늦게 찍은... 맞아 어? 껍드려! 네 마음이 맞아야만 탈 수 있다는 커플 후보보드 지금 저희가 타고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친한 사이예요? 너 혼자 왜 도깨비야? 제노가 처음으로 혼자선으로 산 코트 아 이거 니호 씨야? 네 엔시티 드림 아세요? 네 케이팝 그룹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엔시티 드림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? We Go Up 멤버는? 런진 나 딱 별 쳤는데 제노 나왔어 역시 나랑 제노는 운명인가봐 나는 샤오준이 나올 것 같아 나는 뭔가 양양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레츠 고! 오! 오! 뭐야? 루카스 오! 근데 나 진짜 뭔가 샤오준이 달리면 뭔가 훌륭할 걸 이거 한상 발견 없어요? 또 도영이 형이 있는 버전이야 루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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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형들이 친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좋아 좋아서 루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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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 형도 진짜 재밌어요 루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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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들어와, 형아비 뿜뿜 라면 먹고 싶어 기다려, 아저씨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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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, 진짜 기다려, 아저씨! 손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어, 네, 형, 네 뭐래? 준비자 어, 이번 안 꺼서 어떻게 해? 어 제니퍼 그거 내가 마무리 잘 할 테니까 내가 잘 한번 처리할게 어, 성찬이 안 꺼서 네, 김일코카요 아, 김일코카요 아무래도 성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연습생 시절을 같이 보냈었는데요 네, 그 성찬이가 처음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참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성찬이와 저는 형제국이 형제... 형제... 형제지, 형제지 형제지 키도 비슷하고요? 네 키도 비슷하고요? 키도 비슷하고요? 네 아, 비슷해요 주변에서 비슷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형제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제가 나도 좋아 이렇게 형제기 공연 뭐 누구있지? 그래, 나의 청사, 청러지. 오, 약간 싱글어. 나의 청사라고. 옛날에 얘기할 때는 뭔가 아주 애기잖아요. 그래서 나의 청사 그렇게 얘기하다가 청사인지 야망인지 잘 모르겠어요. 같이 산책하고 싶은 사람 없어. 아, 아니야. 맨날 준비하잖아. 맨날 준비하잖아. 큰거 같이 밥 먹을까요? 큰거 같이 야시 먹을까요? 큰거 어디 산책하러 가냐고? 안녕. 안녕. 큰형 이거 평소 끼기로 했어요. 만약에 빼면, 이제 큰형 좋아하지 마세요. 이제 빼면. 이제 빼면. 여기서 이제.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, 큰형 좋아하지 마세요. 침대 옆에 있어. 잘했어. 알겠어. 청러랑 찍고 싶어요, 찍고 싶어요. 나 언제 그랬어, 야? 어쩔 수 없이. 나 언제 그랬어. 나 언제 그랬어. 나 언제 그랬어, 야? 나 언제 그랬어, 야? 진짜 2년 만에 다시 찍은 거예요. 평소에 다시. 2년 만에 만났어요. 너무 오랫동안 만나서. 살짝. 그래요? 살짝 그냥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. 파이팅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하세요. 술과 같이 moderate reden편감. 아이 맛있어. 수고 curios 사 distancia. tout이라고 할 때는 다시밍해. 어떡하지. 너무 프로 surviving 저녁 개장 assume. 아멘